안녕하세요. 1학년 1학기 받아쓰기 11회입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낱말을 두 번씩 불러주겠습니다. 집중해서 듣고 써보세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 동물원 동물원 2번 손수건 손수건 3번 글자 글자 4번 줄넘기 줄넘기 5번 연필 6번 친구 친구 7번 깡충깡충 깡충깡충 8번 8번 9번 어슬렁 어슬렁 10번 10번 호랑이 호랑이 지금부터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자신이 쓴 낱말과 화면의 낱말을 비교하여 틀린 부분을 빨간색 펜으로 표시해 보세요. 1번 동물원 1번 동물원 2번 손수건 3번 손수건 3번 글자 4번. 줄넘기 5번. 연필 6번. 친구 7번. 깡충깡충 8번. 폴짝폴짝 9번. 어슬렁어슬렁 10번. 호랑이 이상으로 1학년 1학기 받아쓰기 12회가 끝났습니다. 틀린단말을 공부하고 다시 영상을 들으며 바르게 써 보세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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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